대국민 골프 이벤트 프로그램 더 매치 뼈아픈 패배 연속 우승에 목마는 충청 이정은 프로와 장타왕 이주순 선수 2차전에서 패배를 서륙하기 위해 3차전에 다시 도전장을 내비 경기 이창희 프로와 꽃청년 홍주현 선수 더 매치 3차전 결승에 진출할 행운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승리를 향한 뜨거운 대결 놓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은 에스지골프와 함께합니다